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정말 마음 아프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완전 거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아니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평소 밥을 아무도 안 차려줘서 결국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 참고로 이건 내 이야기 아니고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요 그렇답니다 원제 직접 밥을 차려 드시는 시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목 그대로에요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본인이 직접 밥을 차려 드시는 시모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댁이라는 선입견은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참고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주변 친구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어머니가 한 명 있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습니다 거기다 당신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그런 늙은 시부모가 그 연세에 매일매일 당신들이 직접 식사를 차려 드시는 중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래요 뭐 거리가 또 멀면 모르겠어 근데 아닙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시댁이랑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그런데 평소 자기 시부모님들 밥은 커녕 반드시 꼭 와야 될 일 아니면 잘 오지도 않고 뒤다보지도 않는 거야 특히 큰 며느리는 합가도 거부를 한 상태라 화가 난 시누이 즉 제 친구가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환자도 아닌데 그 연세면 당신 혼자 식사 못 챙겨 드세요? 예? 이렇게 받아쳤답니다 너무 건방지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면서 우셨대요 그리고 딸은 그 모습을 보고 큰 딸이 완전 열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뒤에 떠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열받은 그 집 큰 따님이 밥을 챙겨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밥 매일 챙기는 딸내미인데요 내가 못하는 걸 남한테는 시키는 거 아니야 바라는 게 있으면 네가 직접 하세요 이 그지 같은 년아 2번 어? 아들 딸 멀쩡히 잘 살아 있는데 왜 며느리를 찾아요? 그리고 이런 글 쓸 시간이 있으면 네가 차려드려 아는 사람 이랄지 누굴 바보로 알아 이게 3번 3번 에휴 이봐요 시 자식 지금 당신 연세 아흔이 다 된 우리 할머니도 당신 스스로 차려 드세요 거기다 밭일도 살살 하시고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요 아니 고작 70대가 자기 스스로 밥도 못 차려 먹어요? 뭐 어디 아파? 병자야? 네 댓글 그러게요 우리 할머니는 이미 아흔이 넘으셨는데 식사 당신 혼자 잘 하세요 저희 아빠랑 둘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당신 아들이 먹을 김치도 비록 조금이지만 직접 담그시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큰 며느리는 없고 작은 며느리는 멀리 살아요 저희 숙모는 그리고 우리 고모들 아무도 이걸로 몰아 안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번갈아 오면서 한 번씩 반찬해 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저 집 큰 딸냐는 뭘 쳐 하시길래 지 엄마 혼자 식사하는 걸 열받아 하는 건가? 미친 건가? 4번 뭐냐 이거? 아니 그 나이에 밥도 스스로 못 먹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정말? 그리고 큰 며느리는 도대체 왜 찾는 거요? 그 할머니 아들 딸은 계단에서 굴러 자빠져가지고 팔다리가 박살나서 목발 짓고 다니나? 어? 그래서 밥을 못 챙겨드리는 거야? 뭐 그래도 보니까 손가락은 멀쩡한가 보네 이렇게 글 쓰는 거 어? 보니까 5번 아니 잠깐만 당신 스스로 본인이 본인 밥 챙겨 먹는 게 참 울 일이냐 그게? 정말로? 6번 아니 이게 미친? 야 그럼 니가 니 부모 밥 차려주던가? 왜 남의 집 자식한테 니 부모 밥을 차리네? 만에 어쩌나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거요? 니 일은 니 스스로 해 그리고 70대에 밥도 스스로 못 챙겨 먹을 거면 참 울지 말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라고? 아니면 큰딸이 니가 끌고 가 밥 안 차려줄 거면 7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금 너희 엄마가 우는 건 며느리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 새끼들 쇠빠지게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는 거야 아무도 밥을 안 주니까 이거는 뭐 눈치도 없고 영치도 없고 8번 뭔데? 니네 엄마가 며느리들 낳아서 키워줬냐? 아니면 아기 때 똥기저기 갈아줬어? 등록금 내줬냐고 먹여주고 재워줬어? 여기서 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 있냐고 없지? 그리고 너는 어때? 이 모든 걸 다 받은 친자식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니네 엄마 밥 안 차려주냐? 아니지 이래놓고 너는 또 친정 가면 나이 70 넘은 니네 엄마가 차려주는 밥만 차먹고 그러지? 안 그래? 9번 큰 며느리는 합가를 거부했다 라니 이게 뭔 소리일까? 뭔데? 뭐 큰 며느리는 무조건 합가를 해야 되는 헌법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 그래? 너나 니네 시댁이랑 꼭 합가해라 10번 아유 딸년이나 아들놈이 참 그지같은 놈들이네요 70대 중반 노부모가 직접 밥 챙기 드시기 싫다고 눈물바람을 하면 어? 지들 피땀을 흘려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 지들이 와가지고 밥이고 반찬이고 해드릴 생각을 해야지 지들은 하기 싫고 엄한 며느리한테 핑계 돌리는 꼬라지가 완전 인상까지 못돼 처먹었네 이유가 뭘까? 그 집 부모는 전생에 죄를 지었나? 어? 거북선 롯데를 확 부러뜨리고 그런 거야? 아들이고 딸이고 개참 아닌 게 참 그 부모들 안타깝습니다 11번 어? 아니 뭐 그 집안 자식 새끼들은 다 벼락 맞고 뒤졌나? 그리고 이게 울일이냐 이게? 어? 기가 막히는구만 정말? 끌 끌 끌 끌 후기 이거 4일 뒤에 어젠가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요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 싫어하는 건 알아요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가 있는 건데 편을 들더라도 적당히 좀 들길 바랍니다 아니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는 며느리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내가 뭐 매일 챙겨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가지고 반찬 좀 만들어 드리고 식사 좀 챙겨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만약 본인들의 친정엄마가 며느리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있는데 그 며느리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끽 해봐야 두 번 그렇게 왔다 갔다 반찬도 안 만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도 이해할 건가 다들? 시부모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대요? 무슨 주말에는 자기네들도 밀린 빨래를 해야 하니 청소를 해야 하니 볼 일도 몰아서 본다 그러고 참 그렇게 바쁘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떤 밥을 먹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바빠 70대 친정엄마가 매일 직접 식사를 차려 먹는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 니들은 기분이 어떨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끝! 댓글 1번 역시 그렇구만! 시누이가 맞네! 지인은 개뿔! 엉벽! 여하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며느리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우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딸내미 네가 직접 밥을 챙겨 드려요? 2번 아니 시어마가 차려 먹을 줄 아네? 근데 왜? 보니까 그래 이 미친 시누이랑 마주칠까봐 더 안 가는 것 같네 깔깔깔깔 저도 이 생각에 했어요 시어마도 본인이 밥 차려 먹는다고 우는 인상을 보니까 참 별론데 그것보다 이 시누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그나마도 더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설치되는 시누짓 시자질하는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연 끊기겠다 3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낳거나 키우지 않았다 본인 손발로 본인 밥도 못 차려 먹는데 본인 돌보거나 돕는 자식이 없다면 그렇다면 요양원을 가야지 왜 남의 딸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친정엄마가 애틋하고 딱하면 네가 케어를 하세요 며느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남의 딸이고 시모 즉 지 아들의 반려자야 당신 친정엄마 종년도 또 고용한 요양보호사도 아니에요 4번 우리 시누이가 솔직히 참 거지 같아가지고 나랑 안 친하거든 근데 와 이런 시누이가 있다는 게 완전 충격이야 앞으로 우리 시누이한테 좀 거지 같지만 고마워해야겠다 상대성 시자 이론이죠 5번 우리 엄마를 안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안 그래 니네 엄마만 그래 아이고 딸이나 애미나 참 제정신 아닌가지 6번 그러니까 당신 집안은 팔다리가 없는 유전병이 있는 그런 집안인가 보군요 얼른 간병인을 구하세요 끝 7번 저기요 혹시 그 할머니 아들이 죽었어요? 8번 아이고 딸내미 정신머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참 알만하다 며느리들이 너가 엄마한테 정이 들겠냐고 왜? 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 콩콩팟팟쓰쓰 시시 딸인 니가 밥 차려드려라 시짜질 해가지고 니 형제들 이혼시키지 말고 9번 9번 너 도대체 정확한 정체가 뭐냐 시모냐 시부냐 남편이냐 시누이냐 너 누구야? 어? 누구냐고 10번 그래서 그럼 너는 니네 시부모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번 그러는 니네 뭐 하세요? 며느리가 두 명이면 아들도 둘이다 이 말인데 아들 놈들이 효도를 하면 될 걸 왜 며느리한테 난리여 니네 오빠들 혹은 동생들한테 날질을 하라 이 말이지 내 말은 13번 아니 니네 엄마가 울고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한 거면 보통 이런 경우에 자식들 본인이 챙기고 그러지 않나 엄마가 불쌍하니까 근데 그것도 안하고 여기다 글이나 쓰고 자빠졌네 헐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1,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챙기러 방문하길 바라다니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 지경은 없냐 나와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비대주고 또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며 고이고이 키워주신 내 친정부모님도 그렇게나 안 바란다 아들들 뒀다 뭐한데 국그레 먹었냐 아니면 다 뒤졌어? 어? 지 엄마가 아빠가 진지는 어떻게 챙기 드시는지 마음 하나 안쓰는 형제들보다 며느리가 더 괘씸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거 대댓글 야 진짜 살다 살다 별 거지같은 꼴을 다 보네 끌 끌 끌 끌 참 이게 아직도 이런 집들이 많아요 물론 며느리가 가까이 살면서 한 번씩 뒤돌아보고 밥 챙겨주고 하면 좋죠 나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야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울어? 아들이 밥 안 챙겨준다고 울어봤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아들이 혼자 밥 먹는다고 불쌍하다고 울어본 적은 있겠지 참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게 읽기 편하다니까